강원도 속초 앞바다의 밤, 겨울바람과 싸우며 오징어를 잡는 어부들. 시장이 삶 자체라고 하면 새벽시장은 삶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밤길로 이어지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의 시설을 결정하는 경매사들은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루를 이어는 새벽시장은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주는 현장입니다. 싱싱한 생선을 밥상에 올리는 데는 새벽을 이어는 이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